안녕 오늘도 외출합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내일 하러 가려고요 너무 잘하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런게 발에 발랐을 때 예쁘더라 나는 그 유행이라서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예뻐서 예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게 예뻐 보이긴 하던데 예쁘니까 유행을 하는 곳이겠지 예스 예쁘다 여기 보너스 내가 뜨거워 여기가 이거를 정확히 포부스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원이라고 해서 여기 이름이 다 똑같아 지금 왜냐면 여기 앞에 여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마켓플레이스도 되게 크게 있던데 마켓 중에 나는 마켓플레이스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깨끗하고 야채도 신선하고 아 나 이제 여기 어딘지 알았다 여기쯤에서 산지 여기가 다 똑같은 거 많이 지나가다 그리워두고 이렇게 그리워두고 다행히 그리워둔 whats in this show 오늘 좀 비가오고 나서 깨끗하네 그렇네 많이 안 덥다 오늘 맞지 오늘 날씨가 괜찮네 어 날씨가 괜찮은데 아 안녕 아 기네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노후 빌딩 중에서 제일 높아 이 빌딩이 제일 높게 지었을 거 같아 여기다 보면 이뻤어 예쁜데? 지금도? 나 맨날 이모로 왔다 갔다 했거든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 알았지? 그 타월하면 됐다잖아 응 여기 개들만이 위한 공간인가? 여기 놓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끼가 여기 드랄 수 있네 이 바람 안 그래도 마음에 든다 귀엽지? 아니 편할 거 같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두 번 먹어도 될 거 같아 아 네 걸어보래 짱인데? 편해? 어 어떻게 될까요? 왼쪽도? 어 그게 나아질 거 같아 어때 이런 거? 예쁘지 않나? 이쁜네 이거 한 번 해보고 저게 악세사리를 사면 신발도 30% 악세사리도 30%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받았더니 원래 신발 가격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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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느니깐 하늘더라 이게 할 지구가 여기 더 예쁜 거 같아 맞지? 응 막 도시도 티끈해서 길래 쌓여있는 하늘이 푹 있는 거 같잖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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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육이를 잘 키우면 다육이를 하나 좀 살텐데 아 아 아 아 저번에 보니까 허브 타는데도 있던데 거기 다 허브 타는데도 있던데 거기 다 허브 타는데도 있던데 거기 다 허브 타는데도 있던데 아 그냥 아 아 봉아 지금 화분 타면 너무 힘들겠지 난리가 지금 힘들지 지금 춤도 다리 안 되는데 깜짝이야 여기를 맨날 여우는다니까 없어질까봐 안 없어져 매일 여우는데 뭐 왜 없어져 그런가 일단 집부터 정리해서 끝나고 나서 뭐 배달시킨 거 오고 아 알겠어 어머 이것도 너무 예쁘지 어 예쁘다 이거 뭐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 생활이야 알겠어 야 저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오 사람 오늘 너무 많다 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락당초 심해서 사서 갑자기 오 뭔가 파티 느낌이다 맞지 응 그렇네 응 그렇네 어 여기 뭐 신발 같은 옷도 사나봐 한 번에 한 번에 안 나왔나 가나 차이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좀 더 사볼까? 람보탕 50폼 좀만 사보자 만 타지 말고 이거? 이거 얼마나? 이게 뭐야? 4kg 1kg만 잡았다 1kg 망고 망고 1kg 1kg 250에 돼 아 그렇네 그럼 3알 3 말 뜨네요 어때? 맛이? 소스가 아니라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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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3kg 2kg 2kg 3kg 4kg 안녕 안녕 오 이뻐 안녕 안녕 안녕